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지금은 10시 17분이고요. 오늘 좀 쌀쌀해서 잠 깰 겸 이 커피 마시려고요. 커피 마시면서 10시 반 수업을 들을 거예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나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커피만 간단하게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은 11시 50분이고 오늘은 요거 또띠아랑 두부 텐더 사용의 또띠아 롤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양상추인데 근데 채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엄청 빨개지고 제가 재단하고 재료가 잠깐 mente 시간이 많이 안ется. 너무 귀찮아. 여러분은 양상추는 35분이 많아서 간식을 묶겠습니다. 그리고 소실 써놓습니다. 간식은 diminish 다진마늘에 쪄고 많이 넣은 거ize 고춧가루 하늘을 곪게 다진마늘을 넣고 수업을 잘 잘 넣어요. 양파 한입 1.2mm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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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고춧가루 자막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게 잘 익었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소금을 얇고 그리고 안에서 썰어준거예요 그러나 소금을 넣어준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준거예요 소금을 넣어준거예요 소금을 넣어준거예요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어준거예요 진 Erik 랄jek 코코넛 이제 안 넣어두요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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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은 없을거에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파스타를 매운 점에서 지은 매운 계란을 만들기 소스에 마늘을 넣더니 좀 알싸한데 그래서 더 맛있어요. 오늘은 런닝맨을 제약팔 다짐감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걸 고낭이라고 들어요? 그냥 너한테 한 달에 그걸 고낭이라고 들어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이제 두 분이 의사이시거든요. 아 나 꼭 갈게요. 나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소스에다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소스에다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레몬 좋아해요. 밥 먹고 조금 쉬다가 1시 반부터 수업이 또 있어가지고 차를 하나 뭐 마시려구요. 소스에다가 다진 거기는 너무 좋아요. 소스에다가 다진 거기로 한 번 더 넣어요. 소스에다가 다진 거기로 한 번 더 넣어요! 소스에다가 다진 거기로 한 번 더 넣어요. 이거는 잭시믹스 조거팬츠고 제가 러닝할 때 입을려고 구매한 거예요. 이거는 소프트 크림색. 이게 조금 낭낭하게 입으려면 한 사이즈 크게 구매하라고 하셔서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반이고 저는 오늘 저녁에 영상 편집을 마무리해야 돼서 지금 저녁 먹기 전에 뛰고 오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기모예요. 가끔 땀내고 싶을 때는 진짜 이렇게 두껍게 입고 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맞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이클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시 17분. 저는 오늘 구독자님이 추천해 준 이 콩 단백면을 먹어볼 거예요. 저는 멸치국수 맛으로 구매를 했고 여기 호박이랑 집에 있는 재료 넣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요청에 surviving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제도 궁금한다면 계속 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온 입omma에 넣어서 알게 되어주고 땀고 사이클을 사용하는 게 더 좋ạ. 다음이 감자 조금 더 좋았어요. 뜨거운 게에 열고, ellen에 넣어서 볶아줍니다. 치토스 스파이크 소금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 소고기 스테이크 치즈 자heim quillt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이거는 운동하고 난 직후라서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 추가했어요. 차갑게 먹으면 곤약국수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먹으니까 씹히는 느낌 없이 그냥 뭉개지는 느낌이에요. 두부면이랑은 완전 다르고 굳이 비교하자면 곤약 누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익힌 곤약 누돌 음 근데 맛있어요. 그냥 제가 곤약을 싫어하는데 그 곤약 느낌보다는 약간 소면 뿌 소면 먹는 느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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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12시이고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무화과 잼을 만들려고 무화과 갖고 왔어요 핫도그 technical 초콜릿 소금과 후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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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소금 소금 고추 고추 무화과는 380g 250g짜리 알루로스 요거 다 넣어줄거에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플레인 그린 요거트 스트로베리 콤포트 요거 먹을거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먹고 오늘 저녁에 후배가 저녁을 해가지고 밥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녁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요것만 간단하게 먹으려구요. ihnen 그리고 gast Line, 손 7tym diese Ochron. 다 먹ower, 그리고ên 또한 배utos 제가 또 wee한 breathe에요. 오늘 11시에 출근하다가 11시에 출발 11시에 출발 오전 친구들이랑 약속이 오후에 왔는 일인거에요 오전 시간에다가 출발하니까 두 분이 커플이셨트였던 관계랑 문실 아 뜨거 요렇게 담았고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통이 없어가지고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부터 빨리 먹을 거예요 일단은 식을 때까지 요렇게 두면 됩니다 지금은 5시 15분이고 이제 다 식어서 뚜껑 닫아주고 짜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이거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 카야잼 사용해서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거고 그리고 어제 만든 무화과잼 넣고 요거트 요거 남은 것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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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계란이 고구마 양념 Air 고구마 고구마 그리고 마 불닭볶음면을 만들고 잘라줍니다 뚜껑을 곱창 use 이렇게 마늘을 매우 빠졌어요 저는 찹쌀한 마늘을 다 맛있죠? 다진 마늘을 저희들에 생긴 마늘을 넣고 도쿄 소금 소금 고기 양파 고기 소금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고기 햄이 좀 많이 짜서 엄청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미영씨가 결심하게 된 것도 은행이었고 좋은 감정입니다. 아 저만 들었어요? 또 띵동 흘리지 않았어요? 어? 어디 계시나요? 배꼽? 했던 거? 뭐 어떤 도와드릴건지. 여러분 오늘은 이 아보카도랑 어제 남은 햄을 가지고 아보카도 덮밥 먹을 거예요. 아보카도 덮밥 먹을 거예요. 저녁에 담요 수인ielen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Ren하게 된다 계란을 버리고 계란은 돼지고기 계란을 graves 계란에 계란을 넣어줬어요 질투 스크롤트로 볶아줌 스크롤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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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 설탕 다음은 김치찜 찜을 통해 간장 넓은 수 없는 다리보기 매콤한 고기 다닌 마늘은 너무 고소해서 다 먹으러 가고 싶네요 짜장때문에 다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역시 고소한 마늘은 모두 모두 같이 먹었어요 곱창이 왔습니다 고소한 반쯤에 오면 로봇을 먹으면 안되는 맛 새우 esquelet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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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